이건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서 그래서 크면 이렇게 조정해서 그래서 이걸 땅 파괴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물이 나면 이렇게 물을 채워서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아 그렇구나 이거는 원래 불이 나게 이걸로 불이 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구나 공지와 함께 타고 가요 공지와 함께 타고 가요 목이 길고 배 부분이 짧고 딱지 날개로 짧게 감싸고 있어요 그렇대 고수리 거위의 엉덩이와 닮아 거위벌레라고 불러요 손수레는 사람의 힘으로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바퀴가 달린 수레를 말해요 다 만들었어요 벌써? 그 다음에 이것도 해야지 우와 대단하다 엄마 깍두리 엄마 깍두리 콕콕콕콕콕 박자를 맞춰봐요 엄마 깍두리 콕콕 딱딱 춤 추며 놀아봐요 엄마 깍두리 한반도어 노래 들어볼래요 너무 재밌어요 한번 더 노래 들어볼래요 너무 재밌어요 킹킹 됐어요! 멈춰주세요! cortex 유 pretり 지금 여기 대한민국이에요 그냥 여기INA 3両 5,6 아빠 안녕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팩배 비행기 호기야 어린이 친구들 필요할 때 언제든 나를 찾아줘 이거 그래서 나는 주인공 나는 나의 자유 나는 나의 자유 이렇게 나의 자유 안녕 나는 마느 두사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